예제 9.10 부터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건가 하면은 그 두 개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용수철에 연결되어 있어요. 앞에서 예제 9.5 가 있는데 거기서는 용수철이 하나에만 붙어 있고 하나만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용수철에 그런 상황에서 한쪽에다가 힘 F를 가해서 X1만큼 이제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앞에 문제의 그 벽이 벽이 사람한테 힘을 가해서 사람을 뒤로 물러나게 할 때 벽이 사람한테 힘은 가했지만은 일은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은 변이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힘에 의해서 힘이 쭉 가해지면서 X1만큼 이 물체를 이동시켰기 때문에 이제 이 힘은 2를 했어요. F 곱하기 X1만큼 했겠죠. 그렇게 이제 2를 하고 그 2이 2 물체와 용수철 개에 전달이 돼서 이제 이 개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일단 생각해보면은 밀었으니까 밀리겠죠. 그래서 이 두 용수철이 밀리면서 또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용수철을 압축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압축시켰다가 또 펴지겠죠. 그러다가 또 압축되고 펴지고 뭐 이런 식의 그 진동 운동을 하면서 진행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마찰력 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그런 요인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가해준 에너지가 그대로 보존되면서 이것들이 운동을 하게 될 텐데 뭐 위치와 관련되는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평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에너지가 뭐 위치와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로 바뀐다든지 뭐 이런 일은 생기지 않고 단지 용수철에 관련되는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겠죠. 그러다가 그것이 다시 또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다시 또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고 하면서 이것 두 개가 압축, 이완, 압축, 이완 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이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센터 홈 메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두 물체의 센터 홈 메스 여기서 이제 중앙이죠. 여기 또 이렇게 여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이 두 물체의 중앙이니까 이제 여기 있겠죠. 이렇게 해서 센터 홈 메스가 분명히 이제 이 위치에 있다가 힘을 가해서 이만큼 이동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동한 거리가 있고 또 시간이 있으니까는 우리가 속도를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물체가 행하는 운동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즉 이 센터 홈 메스가 이 힘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를 받아서 직선 운동하는 그 에너지와 이 두 개의 메스가 이제 용수철이 압축됐다가 이완됐다, 압축됐다, 이완됐다 하면서 그 용수철 왕복 운동을 하죠. 그래서 이 센터 홈 메스에 대해서 이 두 메스가 이제 이 용수철의 길이가 늘어났다, 줄을 늘었다 하면서 이것들이 센터 홈 메스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 운동 에너지, 그리고 용수철이 압축되어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세 개의 에너지가 어떻게 관련을 가지고서 변환하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이제 해보면은 이 운동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가게 되면은 이게 요 메스가 x1 만큼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동하는데 그러면 요 물체는 원래 위치에서 얼만큼 이동 하냐면 x2 인데 요 x2가 x1 과 같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요 용수철이 이렇게 수축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수축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요 메스에 힘이 고대로 전달되는게 아니죠. 예를 들어 요 힘이 요 메스에도 그대로 전달됐다면은 그냥 여기서 요 힘에 의해서 x1 만큼 이동할 때 이것도 똑같이 x1 만큼 이동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은 힘이 요 용수철에 전달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용수철이 줄어드는 어떤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요 메스에는 이제 힘이 일부만 전달이 돼서 요만큼만 이동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x1 만큼 이렇게 이동했을 때 그리고 이쪽은 이제 x2 만큼 이렇게 이동했어요. 요 값들은 이제 정해진 값이에요. 그래서 용수철의 성질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요 힘을 가했을 때 요게 이제 x1 만큼 앞에 메스가 이동했고 뒤에 메스는 x2 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요 힘을 제거해 버려요. 더 이상 힘을 가하지 않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 개에 에너지를 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요 힘에 의해서 일을 수행해서 이 개에 전달해 주는 에너지는 우리가 일의 정의에 의해서 f 곱하기 x1 만큼만 에너지를 전달해 주고 더 이상 이제는 에너지를 전달해 주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개의 총 에너지는 fx1이 되는데 그 총 에너지 중에 일부는 이것들이 직선 운동을 하는 그런 에너지인데 그 직선 운동은 요 센타오메스의 운동 에너지로 기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요 센타오메스에 대해서 요 두 개가 이제 처음에 줄어들게 했으니까 다시 또 늘어나겠죠. 늘어났다가 다시 또 줄어들고 이렇게 용수철 수축 이완하는 그런 운동에 소요되는 운동 에너지 그리고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 요 세 개로 우리가 나누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첫 번째 질문은 일단 이 센타오메스의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센타오메스가 처음에는 정지해 있었죠. 이렇게 정지해 있다 이동하죠. 그렇게 해서 일단 센타오메스의 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이 두 개의 메스가 직선 운동을 하는 병진 운동 에너지 그리고 그 이제 처음에 가해준 에너지의 일부가 또 이 두 개가 진동하는 진동 에너지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일단 먼저 구하는 것이 센타오메스의 속도가 정지해 있다가 f를 가해서 x와 만큼 이동 했을 때 센타오메스의 속도가 얼마만큼 증가를 하는지 처음엔 정지 있었으니까 정지해 있다가 센타오메스의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힘을 가하면 가속도가 생기니까 가속도에 의해서 센타오메스의 속도는 0에서부터 쭉 증가해서 어떠한 값까지 갈 거에요. 그래서 이 x와 만큼 힘을 가했을 때 얻게 되는 센타오메스의 속도를 우리가 이제 v센타오메스 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첫번째 이제 생각해 볼 것은 힘을 가했을 때 그 이제 충격량 힘에 의해서 이제 가해지는 충격량을 생각해 보는데 그 충격량이 이제 힘 곱하기 가해지는 C가 이제 델타 T 근데 이건 아직 몰라요 델타 T 는 아직 몰라요 이거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데 일단 속도가 정지해 있다가 그 센타오메스의 속도가 v센타오메스까지 증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델타 T 동안에 그 힘이 가해준 충격량은 바로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니까 센타오메스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힘이 아직 구하지 못한 델타 T 만큼의 시간 동안에 이 개가 한 충격량은 바로 이 용수철과 두 개의 질량이 붙어 있는 이 개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센타오메스의 속도가 0이었으니까 0이고 나중에 점점점 증가해서 델타 T 만큼 시간이 경과했을 때 속도가 v센타오메스가 된 거에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다입작에서 이렇게 전체 운동량의 변화량은 전체 질량 곱하기 델타 P의 토털 전체 운동량의 변화량이 바로 이제 그 충격량인데 이거는 전체 질량 곱하기 이제 센타오메스 센타오메스의 속도 벡타의 변화량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0이었고 또 1차원이니까 따라서 벡타 표시 다 뛰어버리고 처음에 0에서부터 나중에 v센타오메스가 된 거에요 이렇게 된 거에요 그리고 전체 질량은 m 플러스 m 에서 2m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으로부터 이 식이 나오고 따라서 델타 T를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이 델타 T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알아보냐 하면은 델타 T 는 지금 속도가 0에서부터 센타오메스 까지 갔죠 그런데 힘이 일정하게 힘이 일정한 힘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결국은 델타 T 라고 하는 거는 그 사이에 델타 T 시간 동안에 생긴 변위 변위의 평균치 나누기 센타오메스 속도의 평균치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변위의 평균치는 지금 이제 x1 하나의 질량이 x1 만큼 움직였고 또 하나가 x2 만큼 움직였으니까 전체 변위는 x1 플러스 x2 인데 그것에 델타 T 동안의 평균치는 2분의 1이 되고 그리고 센타오메스 속도의 평균치는 처음에 0이었고 나중에 v센타오메스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0 더하기 v센타오메스의 2분의 1 이렇게 하면 이제 델타 T 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델타 T 를 구하면 델타 T 가 이렇게 정해져요 드디어 델타 T 가 결정이 돼요 그 결정된 델타 T 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우리는 0에서부터 정지해 있다가 델타 T 시간 동안에 이 힘에 의해서 생긴 가속도에 의해서 증가한 센타오메스의 속도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 이 식으로부터 델타 T 는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이제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센타오메스가 어디까지 증가하냐면 이만큼까지 증가해요 처음에 0 이었죠 0 이었다가 힘을 가해서 첫 번째 질량체를 갖다가 x1 만큼 이동시키고 두 번째 질량체를 x2 만큼 이동시키게 되었을 때 그 두 메스의 센타오메스가 얻게 되는 속도의 크기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센타오메스의 속도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힘을 가한 다음에 이제 이제 힘을 갖다 제거했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에너지 공급은 없고 그러니까는 그때까지 부여한 에너지를 가지고서 그거를 나눠 가지게 된 상태에서 이제 직선운동과 진동운동 두 개가 같이 진행되면서 이제 그 물체가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에너지가 보존된 상태니까 이거는 이제 계속 무한히 진행된다 에너지 로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에너지 로스가 없으면 계속 이와 같은 운동이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운동을 두 개로 나눠 잖아요 두 개로 나눠서 그래서 이제 병진운동 센타오메스의 병진운동 센타오메스의 병진운동 센타오메스의 병진운동하고 그리고 두 물체가 바이브레이션 하는 그 에너지로 그 일이 공급이 된거죠 그래서 이 일은 F 곱하기 X1 만큼 공급이 됐는데 그 공급된 에너지의 일부는 그 두 개의 물체가 직선운동하는 그 에너지가 되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는 이거라고 보는 거죠 처음에 정지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요것만큼 증가한 거죠 그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정지해 있었는데 요 에너지를 줌으로써 요것의 일부가 두 물체가 센타오메스에 대해서 바이브레이션 하는 그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카이네틱 에너지 한거 그곳에 그 이제 전체 에너지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요로케 했죠 그것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다 되는거죠 그런데 어 지금 처음에 0 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힘을 가하기 전에는 센타오메스도 정지해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힘을 가해서 센타오메스의 운동 에너지가 생겼죠 그래서 힘을 가해서 X1 만큼 이동시킨 그때에 얻어진 센타오메스의 운동 에너지를 이거로 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0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고 처음이 0 이니깐 따라서 Kcm-0 즉 델타 Kcm은 그냥 Kcm이 되는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힘을 가하기 전에는 바이브레이션이 없었으니까 에너지가 0 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Fx1 만큼 에너지를 공급한 이후에 생겨난 바이브레이션 에너지가 이거라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처음인 0이고 나중에 이만큼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0 하면은 바로 델타 E 바이브레이션이 바로 나중에 그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E 바이브레이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해 줬고 그것이 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식은 우리가 운동에너지의 차원에서 보면은 이것의 운동에너지는 센타후 메스가 직진하는 직선 운동하는 그 운동에너지 더하기 센타후 메스에 대해서 두 개의 메스가 이제 수축됐다가 이완됐다 수축됐다 이완됐다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축 이완을 할 때 그 운동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 그와 같은 그 수축 팽창 수축 팽창하는 것은 서로 에너지 교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합이 일정하게 되는 요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에너지 두 개가 서로 센타후 메스에 대해서 바이브레이션 하는 에너지는 바로 센타후 메스 운동에 대한 전체 에너지 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그 이제 용수철의 길이가 이완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포텐셜 에너지 라고 하는 것은 용수철의 길이가 많이 변화하면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는 것이고 적게 변화하면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작아지는 것이고 표형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면 운동에너지가 줄어들고 반대로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원래 길이 L에 가까워지면 그러면 이제 여기 운동에너지는 커지는 것이고 그렇게 그렇게 해서 요거 두 개의 합은 요거 두 개의 합은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에서 요 에너지가 변하는 거죠 이것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그래서 이게 커지면 이게 작아지고 이게 작아지면 이게 커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X1 까지 이렇게 딱 이동시킨 다음에 힘을 끊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고 따라서 이거는 변화하지 않아요 따라서 K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체 운동에너지를 기술하고자 했을 때는 이 K는 변화하는 양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변화하니까 이건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술하면 이것이 변화하니까 이게 조금 좀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기술하면 이렇게 기술하면 변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힘을 끄는 이후에는 이것들 변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화하지 않는 것 변화하지 않는 것 이퀄 변화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 가해준 에너지가 일부는 이걸로 이제 전달된 거고 즉 센터홈 메스의 직선운동 로 전달된 것이고 그 일부는 바이브레이션으로 전달된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앞에 메스가 X1만큼 이동했고 뒤에 메스가 X2만큼 이동했을 때 과연 이 에너지 중에서 얼마만큼이 이리로 가고 얼마만큼이 이리로 가냐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일단 이식으로부터 이식으로부터 우리가 이 바이브레이션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알고 있는 거고 FX1을 알고 있는 거고 FX1에서 KCM을 빼주면 이 바이브레이션이 나오는데 그럼 KCM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2분의 1mv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빼기 2분의 1에 전체질량 2m 곱하기 VCM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VCM는 좀 전에 구했잖아요 그죠 VCM는 어 저기 2m분의 F에 X1 플러스 X2 의 스퀘어 루트였죠 어 근데 이제 이게 제곱이 되니까 이제 루트가 벗겨지고 요거 요거 요게 되는거죠 요거 대신에 요거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죠 음 그렇게 해서 보니까 는 요값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X1 플러스 X2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 계산은 어떤게 되냐면 F에 X1 마이너스 2분의 X1 플러스 X2 이렇게 되죠 그죠 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돼서 이제 이 결과는 이제 이게 되죠 이게 2분의 X1 마이너스 X2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이브레이션 에너지는 그러면 그러면은 요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 요거 집어넣으면 좀 전에 F 곱하기 2분의 X1 플러스 X2 였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센터메스에 이걸 집어넣더니 요 KCM은 어떻게 되냐면 은 2분의 F에 X1 플러스 X2 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바이브레이션 에너지는 2분의 F에 X1 마이너스 X2 고 요 KCM은 센터메스의 운동 에너지는 F에 2분의 X1 플러스 X2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요 KCM 과 이 바이브레이션이 같은 것이 아니라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것으로 보면 어떤게 더 클까요 센터 오메스의 운동 에너지가 더 크죠 이것이 이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보다 커요 얼만큼 크냐 하면 이거에서 이걸 빼주면 어떻게 되죠 F X2 만큼 크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KCM이 KCM이 요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보다 이제 큰데 얼만큼 크냐 하면 F X2 만큼 커요 그렇게 된 거에요 그래서 직선 운동하는 두개의 메스가 직선 운동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관련되는 운동 에너지가 그 두개의 메스가 센터 오메스에 대해서 이완수축 이완수축 바이브레이션 하는데 관련되는 그런 그 바이브레이션의 토탈 에너지 보다 크다 큰데 얼만큼 크냐 FX2 만큼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그 힘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밀었잖아요 힘을 가지고 밀어서 이제 앞에 있는 메스를 X1 만큼 이동시킬 때 뒤에 있는 메스가 X2 만큼 이동했죠 그죠 그거 이동하는 만큼 그 이동하는 만큼의 그 X2에다가 이를 했잖아요 이만큼 그죠 어 그러니까 저 뒤에 메스에다가 뒤에 메스에다가 요만큼의 일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요 힘이 그죠 그것만큼 이제 센터 홈 메스의 운동에너지가 바이브레이션 에너지보다 큰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질량체 앞에 있는 질량체에다가 힘을 가해서 X1 만큼 이동하는 동안 X2 이동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음 그래서 앞에 이제 그 여기서 여기서 X1 만큼 힘을 가해서 X1 만큼 이동시키는 동안에 X2 만큼 이동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그 F가 X1 만큼 이동하는 동안에 그 X2의 이동 두 번째 메스가 하나도 이동하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전체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가 W가 F X1 인데 그 중에서 어 센타운 메스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Fx1 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 스프링 에 대해서 메스가 바이브레이션 하는 토탈 에너지 또한 2분의 Fx1 이렇게 돼서 요 에너지가 요 이를 해준 요 힘이 이를 해준 에너지가 요 직선 병진 운동하는 그 에너지와 바이브레이션 하는 에너지로 균등 분배가 되죠 똑같이 그죠 어 그렇게 되는 특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 문제에서 이 문제가 약간 좀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 같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가했을 때 이것이 직선 운동하는 직선 병진 운동 하는 그런 그 운동 에너지와 센타운 메스에 대해서 바이브레이션 하는 에너지가 어떻게 분배가 될까 하는 것이 이제 때에 따라서는 중요한 어떤 문제가 되죠 그런데 어 이제 요것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두번째 매스가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은 요 KCM이 더 크다는 거죠 병진 운동에 더 많은 에너지가 가서 2분의 F에 X1 플러스 X2 만큼 에너지가 가게 되고 어 바이브레이션 에는 좀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가 간다는 거죠 F X1 마이너스 X2 만큼의 에너지가 가서 여기에 힘이 요만큼 일해 준 것만큼 센타운 메스에 병진 운동 에너지가 더 크죠 그죠 어 그렇게 되고 만약에 요 힘을 가는 동안에 요 두번째 메스에 이동이 하나도 없었다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외부에서 가해해 준 에너지가 요 병진 운동 과 바이브레이션 운동에 균등 분배가 된다 이제 그런 어 결론이 나는 거죠 요 these 순 이 이 메뉴 이 이 이 으 이